툴젠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대응 전략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시장 자체가 본격적으로 개화됐어요. 현재 12월달 들어서 FDA의 유전자 치료제 두 건에 대한 승인이 있었죠. 버텍스의 카스겹이라고 하고 블루버드의 리프게니아. 역시 툴젠의 약은 아니지만 일단 동종업계에서 이런 치료제 자체가 승인이 됐다는 것 자체가 유전자 가위를 다루는 기업들 자체가 싹 다 호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툴젠이 원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보인 거고 하지만 원래 이렇게 부각을 받았다가 이전에도 엄청 부각받았어요. 심지어 지금보다 보세요. 지금보다 뭐 더 좋았던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데도 주가로 볼 때는 부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툴젠이 4개년 연속 적자니까 이거 내년에 관리조목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본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유튜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진짜 주식이라는 게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뭔가 말하는 거 사람 일단 영상 올리면 전문가인 줄 알고 그 사람 말을 듣는 분들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피해를 많이 입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재문대표를 볼 때 이게 연결인지 별도인지 봐야 돼요. 연결이면은 적자일 때 계속 적자가 나면은 이게 늘어나요. 점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고 있다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요 연도 자체는 흑자로 봐야 돼요. 흑자. 이전에 적자가 쌓인 걸 깠기 때문에 요 당시에는 흑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이렇게 연결로 봤을 때 줄어드는 폭인 연도가 있었다. 하면은 얘들은 실제로 적자가 근연도는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속 적자란 말이 안 되죠. 당연히 관리종목에 지정을 할 조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얘가 관리종목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유튜버 말은 깡통인 새끼이기 때문에 그런 새끼들을 말 절대 들으면 안 된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무튼간에 현재 특허권 분쟁도 하고 있고 심지어 이 특허권 분쟁을 현재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승기가 승소 확률이 출전이 더 높다는 거예요. 아직 불명확한 건 맞지만 현재 툴젠 CVC그룹 블루버드도 있고 등등 이런 3자 간의 특허 우선권을 두고 미국 특허재판소에서 계속 특허권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심사 1단계가 종료가 되었고 툴젠에게는 선출원자 자격이 부여됐죠.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얘들이 선발명자 이거예요. 선발명자 특허권자로 인정될 확률이 75% 이상 올라왔다는 게 지금 현재 증권가도 그렇고 업계에서 내놓는 결과치예요. 이거 나중에 되면 엄청난 호재예요. 이전에는 15만 원 선도 갈 수 있고 현재 만약에 상승한다면 얘도 진짜 24년도에 100% 이상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도 얘를 들고 와야 된다. 아무튼 손절 가격을 좀 말씀드리면 딱 5만 7천 원 선만 무너지지 않으면 얘는 우리가 손절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서 물량 담아서 가야 되고 어차피 이런 종목들은 영업이익 자체가 어차피 좋은 기업이야 바이오 기업은 재무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얘들이 망하냐 안 망하냐 이것만 보면 돼요. 아까 제가 재무처럼 말씀드렸지만 적자가 4년 전속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면 매년 적자이기 때문에 얘는 관리 종목 지정이 될 확률 높죠. 이런 것만 아니면 괜찮아요. 망하지만 않으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샀다가 탈 거기 때문에 선출원자가 선발명자로 될 확률이 보통 10건 중에 7, 8건이기 때문에 거의 툴젠이 이겼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중요한 녀석인데 아무튼간에 제가 목표가도 아까 100% 이상 수익 볼 수 있다. 그리고 손절가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머뭇거리는 분도 많을 거예요. 막상 그때 당시 가면. 제가 또 영상에서 100% 오픈하는 정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따로 요청해 주세요. 제가 정말 필요하신 분에게 정보를 드려야지 그냥 정보만 막 뿌리게 되면은 이게 다 알겠는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의 이 가치성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에 제 개인 번호 오픈해 둘 테니까 제가 딱 툴젠 딱 두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가격 대별 대응 전략도 함께 알려드리면서 이 툴젠에 대한 정보 제가 알고 있는 정보 싹 다 필요한 분만 딱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다가 이렇게 툴젠 딱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상황별 대응 전략 그리고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정보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요청하실 분들은 간단히 저한테 툴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제가 알고 있는 정보 그리고 가격 대별 대응 전략 딱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이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지금부터 잠시 좀 말씀드릴 건데 정말로 집중해야 돼요. 다들 뭐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우리가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 정말로 단순해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3프로티비 선대인 배경 뭐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 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는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점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그런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나게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아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안 와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은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이게 너무 많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다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 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 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 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 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벌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 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 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 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단톡 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데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부를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비밀번호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여기 보시면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 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신 말은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